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25회 평가단은 25회부터 우리 4회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동영 모의고사처럼 실제로 실제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비율에 맞춰서 동영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구성을 했었고요. 시간을 정해서 한 10분 정도에 10문제씩 풀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40문제를 내외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는 것처럼 동영 모의고사 마무리하는 것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자, 일단으로 해서 총론에서 표준산업 분류 반드시 외워놔야죠. 자, 부동산업의 세분류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했을 때 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과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죠. 개발 및 공급업 그래서 여기에 개공이라고 머릿속에 좀 정리해놔야죠. 자,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이 있죠.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서비스업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감평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해야 될 것이 이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기타 부동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주거용, 비주거용만 해당되는 거죠. 기타 부동산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해놔야 되고 금융업, 투자업,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임대업 나왔어요. 어떤 부동산인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부동산 관리업 나왔을 때는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이 기타 부동산이 아닌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주거용, 비주거용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이고 자, 자문업. 투자 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평가업 맞고 자, 개발 및 건설업이 아니라 건설업, 건축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총론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죠. 토지의 분류. 여기서 모르는 게 있다라면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 돼요. 우리 총론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죠. 자, 기억을 보니까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이라고 나왔는데 공법상의 제한이 아니라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이죠.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법률상의 개념으로 등기법상의 개념이죠. 등록단위, 등기 등록단위는 필지별로 하는 거죠. 법지가 아니라 필지라고 나와야 되고 소유권 범위를 나타낼 때 필지를 쓰죠. 자, 법지는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경사가 매우 많이 지은 토지를 법지라고 얘기하고 획지라고 나오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원래 바탕 소자를 쓴 소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리을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부분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부분 빈 땅을 얘기할 때 공지라고 하는 거죠. 공지, 공지 공안지는 도시 토지 중에서 투기를 위해서 방치한 토지, 비워둔 토지를 공안지라고 하는 거고 이때 관련법은 우리가 건축법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빈 부분은 공지라고 얘기하고 자,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계론에서 용도 지역 나오면 딱 세 가지밖에 없죠. 택지 또는 농지 또는 임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용도 지역인데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어요. 세분된 지역 간에 택지에서는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분된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맞네요. 우리가 후간 이내 이렇게 외웠죠.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거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것은 이 네 자가 들어가면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 건 한 개네요. 자, 오른 건 한 개고 자, 3번에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면 부부, 영, 개가 있죠. 잘 정리해서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부동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국지화시키며 지역마다 지역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지역에 국한되게 한다. 지역에 국한된 성질 지역마다 다른 지역시장 자, 지역마다 다른 다른 지역시장을 형성한다. 이건 지역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다. 자, 이렇게 지역이 나오면 우리가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죠. 외부 지역에 부인이 경합한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라 그랬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 맞는 지문이고 자, 부중성은 만들 수 없다. 토지의 공개념, 토지의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 권리를 일부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없는 부중성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다수의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이 생겨난 거고 자, 만들 수 없이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유의의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는 얘기네요.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소모가 되지 않는 특성은 수익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수익환원법, 장래 수익을 이때 수익은 장래 수익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토지에서 장래 수익을 보장해주는 건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장래 수익이 보장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수익환원법은 가치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으로서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죠. 가치도 정의할 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현재 값이죠. 이때 장래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게 중요하니까 장래 수익이나 장래 편익을 보장해주는 건 영속성 맞고 개별성은 개별마다 평가해야 되는 원칙이죠. 개별 평가에 각각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 맞고 부중성으로 만들 수 없대요. 원가 방식의 원가법. 원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비용의 합. 물론 이제 원가법에서 쓰는 원가는 제주도원 원가를 쓸 건데 비용의 합을 이용해서 원가를 이용해서 가격을 정하는 건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비용이라는 건 생산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생산비가 불가능하다.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부중성으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원가라는 게 존재하지 못한다.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인 원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원가법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매립지, 간석지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있어요. 원가를 일부 정할 수 있으니까 원가법을 일부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중성 때문에 원가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번째,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요량은 유량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 맞죠? 유량 개념. 우리가 유량을 얘기할 때는 수요, 공급, 수입, 지출 이렇게 얘기했죠. 구매하고자 하는 얘가 중요하죠. 실제로 구매한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물론 양은 최대 수량이고 맞죠? 실제로 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이라고 나와야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여 곡선이 이동하여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건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거고 곡선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아니라 상승하리라고 예상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갈 것 같다라고 심리가 변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러면 이건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예상이 예상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나왔네요. 공급은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니까 지금 안 팔고 나중에 비싸졌을 때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현재는 안 판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얘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얘기했으니까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예상이 변했으니까 공급이 변하고 그럼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파는 때는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현재 안 팔고 나중에 팔 거다. 현재 안 팔 거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공급에 대한 내용이니까 공급을 해석해줘야죠.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안 산다. 아파트를 안 사겠네요. 안 사고 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대요. 얘를 산다. 안 살 때 샀으니까 이건 재체제의 관계죠.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는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탄력적이죠.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여러 요소의 제약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장기에 비해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이면 비 내린다. 세워져 있어야 돼요. 비탄력적이니까 세워져서 기록이 크기가 크다. 맞네요. 그래서 오른 거고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 자 시장 공급량이 공급량이 300이고 수요함수가 Q는 1400-P에서 1800-3P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공급함수를 봤을 때 공급은 공급에서 Q는 30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300 자 그다음에 수요함수가 변했다는 얘기죠. 수요함수는 Q는 1400-P에서 Q는 1800-3P로 변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나중에도 Q는 300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가 독특한 거죠. Q는 300을 우리가 읽을 때 P는 숫자, Q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양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양이 일정한 건 이건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 공급함수에서 PQ가 있을 때 수직선이면 여기는 점들이 위아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좌우로 변할 수 없으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양 감소, 증가도 안 되니까 양이 일정한 거죠.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네요.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양이 일정하다.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 자 그럼 답이 두 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걸 풀기보다는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 보니까 균형가격 변화는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은 양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가격은 변할 거예요. 불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불변인 건 변하지 않는 건 양이 불변이고 가격은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으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긴 한데 한번 해석해보죠. 자 처음에 균형이 있을 거고 나중에 균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균형을 봤을 때 Q는 300은 양은 언제나 300인데 균형일 때도 균형량이 300이에요. 그래서 Q가 300이라는 건 이 Q는 언제나 양이 300이니까 균형일 때도 균형량도 균형량도 300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염수에 균형량 3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P가 균형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P를 넘기고 300을 넘기면 P는 1400 마이너스 300 나오니까 P는 1100 얘가 균형가격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도 Q는 300이니까 언제나 양이 300으로 일정한 거예요. 균형일 때 균형량도 300인 거예요. 완전 비탈력 언제나 양이 300이니까 균형일 때도 양이 300이고 균형량 자체가 300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P가 균형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3P를 넘기면 3P는 1800 1800 마이너스 300이니까 P3P는 150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P는 5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P가 1100에서 500으로 600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600만원 하락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자 이 함수 공급량이 300이고 라고 숫자로 나왔으니까 얘는 완전 비탈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양이 300으로 언제나 일정하다 이런 함수식을 쓴다 Q는 30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자 이거 완전 비탈력이고 그 다음에 양이 불변인 거지 가격이 불변인 건 아니에요. 가격은 변해야 돼요. 가격은 변했을 거다 라고 해석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실제로 Q가 300이라는 건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양은 300이니까 균형량도 30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균형량 3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가격이 균형가격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 대입했을 때 나오는 P를 찾으면 균형가격의 변화를 구할 수 있고 자 6번 보죠. 우리 많이 풀었던 유형이죠. 자 주택에 대해서 수요 곡선이고 곡선이 이동했다라고 나왔어요. 우측으로 그럼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죠. 수요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면 안 돼요. 그러면 곡선을 이동하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당 자여가 주택인데 주택가격이 변하는 건 주택가격 변하는 건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답이 될 수 없고 자 수요를 얘기했으니까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 게 있죠. 공급자 수 생산 기술 생산 요소 가격 원자재 가격 같은 건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변화는 공급과만 관련이 있다. 자 자 껴놓고 나머지 중에 이제 우측이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DTI가 하락하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대출받기 쉬우니까 수요의 증가 자 주택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사는 거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면 안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안 산다. 수요의 감소 결국 답을 찾으려면 이제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봤을 때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이 대체제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가 되겠네요. 즉 주택과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안 샀으니까 주택은 산다 안 산다. 주택은 산다가 되겠네요. 대체제니까 안 살 때 사는 거죠. 주택의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자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보완제 안 사겠죠. 비싸니까 안 산다. 대체제는 살 때 안 사는 거고 보완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완제 안 샀으니까 주택도 안 산다. 이렇게 나오겠죠. 안 산다. 안 산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하나, 두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두 개. 자 시험 문제에 우리 중요한 문제로 유형으로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나오면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해서 자신있게 풀어내야 돼요. 먼저 해당 제와의 가격 변화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제 끼고 자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 제껴놓고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해석하고 자 대체제는 살 때 안 사는 거고 보완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제와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7번 보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대체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하면 자 대체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랐대요. 자 그러면 비싸니까 얘는 안 산다죠.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러면 해당 아파트는 대체제가 안 샀으니까 아파트는 산다.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사니까 이후에 가격은 상승한다.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일정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수요 감소에서 균형점이 일어나겠죠. 감소면 양 감소죠. 양 증가가 아니라 양 감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한 폭으로 변하면 얘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폭으로 변했다. 자 증가니까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했을 거고 자 수요 증가에서 가격은 오르고 공급 증가에서 가격이 내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됐는데 똑같은 폭으로 됐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가격은 일정하다. 맞네요. 가격은 일정하고 양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오른 지문은 3번이 될 거고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자 이렇게 끝났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양 감소 양 증가니까 양은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변화는 알 수 없는 건 가격이 아니라 양의 변화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 내린다. 그러면 양이 일정한 거죠. 수요 변화에 상관없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이 일정하다. 우리가 완전 비탄력.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수직선이고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나와야죠. Q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완전 비탄력 함수식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될 거고 자 8번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탄력성은 양이 변화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언제나 탄력성은 결과가 원인 분의 결과 원인 분의 결과를 쓸 때 결과니까 분자에 있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양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크다. 맞네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한이 길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인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만드는데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맞고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활용해서 1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네요. 탄력적인 경우죠. 탄력적인 경우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죠. 임대료를 올릴수록 고가로 팔수록 고가로 팔수록 공급자의 총수입이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거 하나가 있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총수입에서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 자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하겠네요. 저가가 유리하고 고가가 불리하겠네요. 탄력적이니까 고가일수록 불리하다 감소한다 맞죠.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보죠. 자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대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 증가했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라고 나온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자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변하는데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고르라라는 거죠.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죠. 자 수요는 증가 감소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수요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공급의 증가가 됐으니까 균형점 이동은 예에 의해 나타났을 거예요. 수요는 불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증가 감소가 없는데 다만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물어본 거고 자 그러면 균형점 이동을 먼저 찾죠. 증가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될 거고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체크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탄력성을 적용해야죠. 자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더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은 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더라는 말은 크게라는 말이고 덜이라는 말은 작게라는 말이랬어요. 작게 자 그럼 보죠. 여기 임대료는 가격이니까 가격은 가격은 하락하죠. 가격은 하락이 맞는데 여기서 덜 작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작게 이 작게나 크게 앞에 있는 더는 신경 쓸 게 없고 자 작게라고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좀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가격은 덜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가격은 작게 작게 하락한다 이때 더라는 말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집어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폭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이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고 작게 또는 작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오른 지문이네요. 자 똑같은 지문인데 한번 보죠. 5번에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없고 공급은 일정 불변인데 다만 작을수록이니까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균형점 이동은 수요 증가에서 결정될 거니까 양 증가 그 다음에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일 때는 양이 작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덜 덜 들어가야 되고 가격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때 덜은 작게를 얘기하고 더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을 물어봤네요. 가격 가격은 상승하는데 상승하는데 크게라는 말이 나와니까 상승폭이 어떻다? 크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죠.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좀 어렵게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시험에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서 나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게 맞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점검해야 되는 지문이네요. 자 경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순환적 경기에서 회상후화가 있죠. 자 후하 하수 중시였어요. 후퇴나 또는 하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매수자죠. 얘를 중시하고 자 중시하는 사람은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크다. 맞네요.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 자 LTV와 DTI 정부의 규제죠. 규제 규제 후에서 거래량이 변했대요. 자 그럼 이렇게 경기 변하는 건 우리 경기 변동의 순무 개장 이렇게 네 개 외웠죠. 이때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전쟁이나 재해나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도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에 해당됐죠. 이런 걸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이라고 했죠. 무작위적 변동에 속한다. 맞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죠. 어찌됐거나 화폐가치가 하락하니까 현금 수입자 즉 금융기관은 이자를 똑같이 받지만 값어치가 없는 이자를 받으니까 손해보는 입장 불리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가능하면 이자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은행은 손해보고 상대적으로 차입자는 유리해지는 입장에 놓여지는 거고 자 거미집 이론에서 수요의 기울기 크기와 그 다음에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이렇게 제시됐을 때 얘가 얘보다 작은 면이니까 부동호를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공기가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4번이 틀렸죠. 자 거미집 이론에 모형을 결정하는 걸 틀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반드시 잘 정리해서 실수하지 않게 확인해야 되고 자 부동산의 경기는 진폭과 주기가 크다라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가격 변동폭도 크고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재화다 보니까 주기도 더 길다. 일반 경기에 주기가 10년이라면 부동산 경기는 약 2배 정도 18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폭과 주기가 크다. 맞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나 위치 등에 따라서 용도라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얘기하죠.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진다. 아파트 시장 상가 시장 공장 시장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세분될 수 있는 거고 신규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 공급하는 것은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 그러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즉 신규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매우 매우 어렵다. 공급이 어렵다는 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양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급등해도 수요가 많아져도 공급이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변화가 없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변화 없으니까 수요 증가해서 가격이 뭐한다? 폭등할 것이다. 라고 나와야죠. 가격이 폭등한다. 간단히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은 변화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은 내구제로서 내구조는 내구성이 큰 재화를 얘기해요. 쉽게 망가지지 않는 재화 토지는 아예 마모 소모가 없는 거죠. 내구성이 큰 재화로 비록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은 내구제이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공급이 쉽게 감소되기 어려운 힘으로 조건이 나왔어요. 부동산은 내구제 이후로 수요가 줄더라도 얘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공급량이 기존의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맞다. 공급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오래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연계성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죠. 관련성이 작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역화라고 얘기하죠. 지역화 국지와 지역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균질적인 가격 현성이 어렵다. 즉 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르다. 그랬죠. 이걸 지역화 국지화 이렇게 얘기했고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 불구하고 개별성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배분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의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가 개별성이면 불안전 경쟁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 또는 정보를 비대칭으로 만든다. 불안전성을 정보의 불안전성을 만드는 원인이죠. 자 불안전 경쟁으로 만들지만 불안전은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고 독가점 시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요 공급은 발생하는 거죠. 수요 공급은 일어나니까 자원배분의 기능은 수행한다. 물론 개별성으로 불안전 경쟁을 만드니까 시장 실패는 일으켜요. 시장 실패라는 건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이 나타나니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자원배분의 기능은 수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10번까지 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다음 단원에 출제 나오는 경향에 맞추어서 비율을 조정해서 제가 사실 문제를 좀 구성했으니까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감정평가 문제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틀린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내가 요약서나 어떤 이론집을 가지고서 틀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지금 마지막 단계 중요한 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틀렸다라면 틀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점검해놔야 본시험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틀린 지문은 꼭 요약집을 찾아봐서 잘 정리해서 암기해서 나중에 좀 불안하다라면 내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어떤 교재에다가 잘 메모해거나 체크해놔서 시험장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주에 다시 11번부터 다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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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